런던에 갑니다! 태연 수강입니다! 저는 오늘... 런던에 갑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 덕분에 제가 진짜 영화제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토론토에 이어서 런던을 가는데 런던 때는 잘 찍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함께!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그런 거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기쁘고 설레입니다. 오늘은 또 기자님들도 계시는 날이니까 좀 신경을 써봤어요. 아니었으면 이 모습을 담을 수조차 없었겠죠? 나 공항패션 처음이야! 진짜요? 인생 첫 공항패션의 소감은 어떠세요? 지금 솔직히 너무 걱정되고요. 왜냐하면 바람이... 바람이 불어서 앞머리가 뒤져지진 않을지... 연예인들만 한다는 공항패션을... 공항패션을... 227년 만에 제가 오늘... 해봅니다. 이건 진짜 충격적이에요.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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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mazing 그래서 안이 불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데 내 시선을 찍어야 되는чит难 Kay 근데 이렇게 혼자 들면은 두 마뻑이 어떻게ِ 근데 거의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진짜 팔이 이렇게 런던이... 뭐... 잘 모르겠는데? 도착! 비와요! 비옵니다! 안녕하세요! 가면 돼! 가면 돼! 재밌게 돼! 고전하지 못해! 하지마! 고전하지 못해! 고전하지 못해! 고전하지 못해! 고전하지 못해! 딱 멋있는 호텔이에요! 노랗네! 아침 산책 갑니다! 아침 산책! 조심 먹고! 여기 앞에 탱지강! 탱지강이 가깝다고 해서 탱지강 가요! 우와! 우와! 바로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도! 네! 우와! 바람 부는 거 봐! 오빠! 너무 예쁘다! 오빠! 오빠! 이거 여기서 죽어주면 안 돼?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못생겼는데? 아닌데요? 아니! 제가 이렇게 찍었거든요? 잘 찍었죠? 천혜가 여기 찍었어? 봐봐! 봐봐! 제가 이렇게 찍었거든요? 감독님이랑? 잘 찍었죠? 이렇게! 구도가! 선생님! 이게 뭡니까? 우와! 예? 소개 좀 해주시죠! 펜스강입니다! 우와! 하늘 예쁘다! 우와! 하늘 예쁘다! 진짜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사진 되게 잘 나온다! 갤럭스! 젤리 파이브! 달라 내일哪裡 앞에서 이런IONDV 오신걸 rolling 좋아 Silverado 왜 있겠지! 너무 멀리 공포 많이 찾아왔어! 어? 젤 근데 럭테타워랑 비슷하게 생겼다! 어! 럭테타워에 이게 럭테타워준 Victor 약간 더 왼쪽은 여의도 같은데? 네? 비가 조금 싫어 괜찮아 이 산책이 끝날 때쯤에 지키가 가라앉을 것인가? 추워져 더 불 추워니까 이제 가라앉겠죠? 진짜 아 너무 웃겨 가라앉을 것인가? 가라앉을 것인가? 가라앉을 것인가? 가라앉을 것인가? 가라앉을 것인가? 여기가 동물농장이에요 그럼 여기 비서기 돌아나는가? 신호 기다리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누구 나오는 거 경호하려고 안 나오네 어디가? 어디서 가요? 어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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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셜록홈스 어 너무 예쁘다 예쁘다 여기 여기까지 좀 혜택이 아 아 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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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맛있어 이거 먹었다 낭땅 아.. 안치고가까 라이프 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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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 진영아, 저 소고랑 먹어 볼 거예요 아 미니닉 호로로가 아, 싫은데? 오늘 표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번에 우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한 안 할 거예요 이제 다시 복도 안 내야 이제 다시 복도 안 하자 그렇지, 오늘 구욱적이와 섹시하게 내가 뽀섹시다 섹시 뽀! facts & 너무 Här adventure 저는 너무 wit. 지금 시원한 리액션에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저희÷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찍고 더 먹 Europa 런던 런던 초크 추워요 초크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너무 춥지 않았어 이 느낌은 지금 너무 힘든 지차가 안 맞아서 나는 그냥 진짜 솔직하지 내일 오실 겁니다 셀카 잘 찍는 노하우가 따로 있습니까? 잘 안 나왔어요 지금 아 셀카 잘 찍는 노하우요 어 블루입니다 어 표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잘 안 나오고 너무 3년차인데 왜 아직도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지금 저를 권진 게 많습니다 하테드 클러치만이 하고 하테드 클러치만이 하고 하테드 클러치만이 하고 하테드 클拉 необходимо же이 다 맞은 박보영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작품을 만날 수 있었던 거 저한테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이 명화라는 역할을 허락해 주신 감독님과 이 영화를 제작해 주신 프라이패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의 기인께서 오시는가에 따라서 제 위주로 봐주시죠. 아, 역시 애침부터 잊지 마세요. 꼭 박수 감사합니다. 네, s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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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 수상으로 이 행시 한 번... 지금 꼬치고 맞아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살게요. 부잡하고 살겠습니다. 잘 못 들었네. 수! 네? 수! 수요? 수려하시네요. 상! 내가 봤을 때 너 다음부터 이거 뺏길 것 같아. 뺏길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진짜 상이. 옷을 갈아입으러 다시 숙소로 갑니다. 다른 옷으로 뾰롱 나타날게요. 뿅! 어디 가실까요? 마지막 만찬을 하러 갑니다. 위원장님과 식사를 하러 가요. 되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간대요. 첫날 놀러 갔을 때 예쁘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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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떡. 김떡. 고맙습니다. 아니. 차례 사나도 안 먹었어요. 오이스터도 먹고 시그니처 고기를 말하러 갑니다. 비프 웰링턴. 안. 비프 웰링턴. 죄송합니다. 예! 그거 먹었어요! 그게 어딘가요? 김성집이요 오늘 뭐가 나온다고요? 김성과 오이 혹시 이거 먹을 수 있으세요? 네! 한국어스크림 파트 제가 자주 소개를 해서 이풀 우유 아르티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베스트 포장, 인쇼? 킥! 인트로더터 와우! 인쇼! 우리 최고의 딤섬을 선택하셨네요! 지금 선택하셨네요! 가장 최고의 딤섬을! 색깔이 진짜 예쁘다! 이 소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맥북실들 맛있게 드세요 나는 원래는 내가 그 메뉴를 일찍 가서 레스토랑에서 하고 그래서... 저러고 부드러워 찐덕거리지 않게 다섯 개 하게 됐는데 이것까지인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좋아요 태가 났어요 여기가 어디죠? 모르겠어요 발만 맞지 모르겠어요 무슨 광장 아닌가? 계속 힘들어 아니 자전거 조심해 아니 자전거 조심해 북카페다 북카페 저번 브이로그가 얼빡샷 밖에 없다고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매니저님이 찍어줬는데 잠시 얼빡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빨간 공중전화 이게 팔이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팔이 안 길어가지고 얼빡샷 밖에 안나올 수 밖에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귀여워 우리 그니까요 동전 동전 치는 수 없어 아 이거 기념품이죠 뭐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탈출 부끄러 갑니다 일단은 재밌었어요, 람밤. 런던에서 가장 조용히 안내해볼까요? 이봐 그만해. 이행시? 아니 근데 진짜 상황도 봤고,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먹고, 생각보다 시차도 잘 적응했었던 것 같고, 지금 막 몰려들지만. 근데 내일 오실 겁니다. 그래도 너무 재밌게 있다 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청룡영화상 영화제를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시상 할 때도 떠는 편이라서 긴장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은 후보에 올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틀에 박힌 말이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인 날이라서, 아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고요. 또 저희 콘크리트 팀이 굉장히 많이 후보에 올랐어요. 그래서 축하해드린다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수상식에서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도 저희 팀에 많은 수상을 함께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그럼 뿅! 너무 wahnsinn! 너무 재밌게 만나서! 행운! 좋았습니다. 박보영 씨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마지막 수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인기상 받으니까 기분이 진짜 좋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인기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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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